네 정답 맞춰주신 분들 친친 알림장에 올려드릴 텐데요 왜 라이브 했냐면 여기가 라이브 스튜디오잖아요 태연이 라이브나 듣고 싶다 아니 뭔 소리예요 하나 해라 아니 왜 그래요 또 이렇게 급 이런 거 저 정말 당황스러워요 오빠가 선배니까 하나 시킬게요 하세요 아니 당황스러워 저희 이제 간식소로 가야 돼요 간식소로 가냐? 아니 노래 하나 해도 되죠 어머니 하나 해 태연아 오늘 같은 날 아니 무슨 노래를 하라는 거예요 야 내일 콘서트도 취소되고 비도 오는데 밖에 한 곡 해라 아니 왜 그러세요 자 간식스러워 진짜 하기 힘들어서 그렇죠 아니야 안 할 거잖아요 오빠 부탁하는데 안 할 거잖아요 밖에서 어머니 지금 듣고 싶다고 하고 있는데 안 할 거잖아요 아니 해도 돼요? 엄마 엄마 하나 해봐 아니 뭐 할 것도 없고 준비도 안 돼 있습니다 나중에 할게요 해봐 하나만 뭘 어떻게 해요 하나 해줘 오디션 때 뭐 불렀죠 태연씨는 아 뭐 맨날 오디션 얘기야 태연씨 오디션 때 뭐 불렀죠 아니 됐어요 아니에요 됐대요? 하나 해줘요 부탁이에요 뭐 해요 오디션 때 뭐 불렀어요 없어요 그런 거 라이브 해달라고 문자 난리 났잖아요 지금 어떻게 해요 저 해요 해요 해도 돼요? 그럼요 뭐 하실 거예요 태연씨 애니쌍 애니쌍 우와 대박이다 얼마 전에 서인영씨가 불렀죠 그래서 지금 그런데 해도 돼요 진짜 와 태연씨 짱이야 근데 정말 급하는 거라 네 삑사리가 아이 삑사리 음 이탈 현상이 날 수도 있고요 지금 바로 할까요 어머니 바로 바로 지금 찾고 있어 마이크가 있어 거기 있어 멜로디 빼주시고요 어디 키는 원키로 하면 되죠 네 한 두 키 올릴까요? 아니요 아 방 키만 올리냐? 아니요 그대로 갑니다 부두 신고 태연이 키 올라갔어요? 아니요 알겠습니다 네다 자 찾았나요? 잠깐만 왜 이런 미닛 오케이 마음이 급해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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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찾자 금노래에 약합니다 됐어요? 안 됐어요? 애니 대주세용 선호도 아저씨 노래예요 자 그 밑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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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네요 자 뭐 하는 거예요? 뭐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애니쌍을 불러서 화제가 됐던 분들이 서인영씨 김신영씨 알렉스씨가 있잖아요 어우 좋아 우리 태연이 부르는 애니쌍은 어떤 느낌일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자 어우 좋아요 지금 다 찾았네요 1 5 4 3 5 좋아요 태연씨 화이팅입니다 고우 잘해 우리 탱구가 부르는 애니쌍이다 우리 탱구가 부르는 파이팅 탱구 자 팬분들은 지금부터 녹음 시작해주세요 말 안 할게요 하나 둘 셋 아직도 넌 혼자인 거니 물어 보내고 난 그저 웃어요 아직도 넌 혼자인 거니 물어 보내고 난 그저 웃어요 아직도 넌 혼자인 거니 물어보내네요 그대는 내가 안쓰러운 건가 봐 좋은 사람 있다면 한번 만나보라 말하죠 그대는 모르죠 내게도 멋진 애인이 있다는 걸 너무 소중해 꼭 숨겨두었죠 그 사람 그 사람 나만 볼 수 있어요 내 눈에만 보여요 내 입술에 영원히 담아둘 거야 가끔씩 차오르는 눈물만 알고 있죠 그 사람 그대라는 걸 내 입술에 영원히 담아둘 갖고 싶지 않아요 욕심내지 않아요 그냥 사랑하고 싶어요 그대 모르죠 내게도 멋진 애인이 있다는 걸 너무 소중해 꼭 숨겨주었죠 그 사람 나만 볼 수 있어요 내 눈에만 보여요 내 눈에만 보여요 내 입술에 영원히 담아둘 거야 가끔씩 차오르는 눈물만 알고 있죠 그 사람 그대라는 걸 알겠죠 나 혼자 아닌 걸요 안쓰러워 말아요 언젠가는 그 사람 소개할게요 이렇게 차오르는 눈물이 말하나요 그 사람 그대라는 걸 내 영원히 담아둘 서프라이즈 이야 지키가 야 진짜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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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워 아 못사람으로 정말 잘하죠 아니 스무살이에요 태현이 아 죄송해요 반말하면 안되는데 더 준비하고 불렀어야 되는데 이게 뭐예요 와 기가 막히네요 아휴 어쨌든요 진짜 잘하네 진짜 경악을 금치 못하겠어요 진짜 오랜만에 또 라이브를 라디오에서 하네요 와 예술이네요 진짜 죄송합니다 0331님 태연씨 잘 부르는거 알고 있었지만 역시 소름돋아요 태연짱 아휴 얼쑤 8537 누나 준비해온거 아니에요 완전 감동 완감 감사합니다 와 기가 막히는데 그럼 저도 지쳐쓰러질 라이브 했으니까 5만원 문화상품권 주는건가요 맞다 내가 먼저 받아야지 니가 만들면 안되요 저 줄까요 일단 그건 나중에 상의하시고요 일단 간식소로 얼른 가야겠네요 고우 고우